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입주 지연 문제로 GS건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지연 보상안을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보상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관성 기자 화상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GS건설과 LH가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일 GS건설과 LH는 입주 예정자들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보상안을 꺼내들었습니다. GS건설과 LH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역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주거지원비로 가구당 1억 4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또 이사비로 5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5년 동안 입주가 지연되는 지체 보상금으로 가구당 9,100만 원도 책정했습니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의 연 8.5% 고정이율로 지체 보상금을 산정했고 또 입주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번 보상안과 다른 또 한 가지는 GS건설이 입주 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 부분을 대신 맡기로 한 것인데요. 종전까지 GS건설은 입주 지연 기간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된 주민들의 요구가 뒤따랐는데요.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에 나중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식의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주 지연 보상금은 원래 계약 내용이 있는 거라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주거지원비가 지난번 보상안 때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던데 입주 예정자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인가요? 일단 지난번처럼 보상안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주민대표자들이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GS건설이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수용했고 또 무이자 대여금도 일부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입주 예정 주민 전체 논의를 통해서 아마 GS건설과 LH 보상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못마땅히 하는 시선들이 남아있습니다. 입주 예정 지역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전세 가격이 3억 원대인데 무이자 대여금이 1억 4천만 원에 그쳐서 주변 지역 전세를 얻을 경우에 2억 원 가까이의 돈을 주민들이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LH가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주거지원비 5천만 원도 주민에게 내줘야 할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보상안과 비교하는 시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거지원비 금액만을 보면 이번 보상안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금 지원액의 경우 1억 2,100만 원 정도였는데요. LH와 GS건설은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또 자의 브랜드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광주 화정에서 볼 수 없었던 지원이라며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